하마리와 서울지 하마리아 띄우고 서울지예요 켄터키 가자 아 나 켄터키 좋아 그러니까 갑시다 여러분들아 우리 팀 누군데 지금? 몰라 일단 EP 나 어딨어? 아 있구나 니가 EP야? 네 내가 EP예요 나 왜 안 움직여 아니면 강퇴가 되나? 강퇴가 되는지 한번 보고야? 강퇴 돼요 어 강퇴를 하도록 할게요 정신이 없다 사람이 되게 많다 8명이 있으니까 아 다음엔 비번 거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? 빠른 매칭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판에 그렇게 할게요 알고 보니 여기 우리 모르는 사람인 거 아니야? 근데 다 이 사람 강조지존 지선 빠샹 빼고 다 우리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? 그런 거? 빠른 대전 왜냐면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대전하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 비번을 걸자고요 아 그렇게 그렇게 그럼 우리 진짜로 찐으로 고려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때는 코알라 태우 애인 저분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레벨치고는 그렇게 잘하는 느낌이 아닌데? 그러니까 템빨이죠 레벨은 그냥 올해 하기만 하면 올라요 아니 인지가 남았나 봐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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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코알라 태우의 여인 말이에요 태우의 애인이랑 코알라요 이분은요? 이분 아니 그러니까 코알라랑 태우의 애인이 찐인 거 진짜 아 진짜? 코알라랑 태우의 애인은 진짜 우리 모르는 사람인 아 죄송해요 코알라님 죄송합니다 태우의 애인만 남았어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채팅을 못 치는 거예요 태우님도 아까 전체 짓에서 저거 미님이야 아 정신 없어 아 저는 그게 두명 같아 응 다들 템 치고는 우리랑 실력이 비등비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손소리 제일 잘하는 거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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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지겼던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지 나 나가서 방 다시 만들게요 어 아 잠깐 기다려 태우의 애인님 아 검증을 좀 해야 돼? 503레벨? 태우의 A님! 태우의 A님! 오빠, 태우의... 아, 맞아! 미안해요. 아, 의심이 많아서 그래. I'm sorry! 야, 여기 지금 다 우리 아는 사람이네! 미안해요, 미안해요. I'm sorry! I'm sorry! 아, 밀지마! 무서워요! 왜 이러세요? 아, 아! 아, 씨... 어, 저 혼자 죽... 아... 저 공격하지 마세요, 저 못... 와, 내 거 먹었어! 분요왕 하기스님! 내 거 먹었어, 우리 같은 팀인데. 너무한 시간이야. 아! 어, 나 어딨어? 어머, 깜짝아. 와, 아이템이 하나도 못 먹었어. 어떡하면 좋아. 내 거야! 양급! 응, 감사합니다. 어, 나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. 나 아무것도 먹었어. 그래? 누구라도 좀 뱉어내봐요. 나 좀 먹게. 내 거야! 얌긋! 내가 지금... 같은 팀, 딴 팀 안 가리고 스틱이 존나... 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! 직wn 세ption... 배가, 배가 부르지 지금! 지금 꺄우! 넘친 지민이 unpacking 너너너너너너라... 하하하... 아니야? 한 마름럼만 중개, 그니까 그냥 중개냐고 우리 자, 1대1 한 번만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1대를 왜 해야 되는데? 3대 해야래 아 그래? 알겠어x2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고 알겠어 한번 보자, 그래도 이런 건 한번 해야지 어 아니네, 가까이에서 걸렸네 아 잠깐만, 야, 야 예의깨 해 아 예의깨 어떻게 해? 아 예의깨 해 예의깨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어? 아니 아니, 야 아니 기다려 어머! 나 왜 이렇게 불쩍해? 아이씨 그래서 니가 나 불쩍이가 왜 이렇게 쎄? 나 언제 먹었어? 나 먹었지도 몰랐어? 나 먹었지도 몰랐어? 나 먹었지도 몰랐어? 나 물 왜 이렇게 쎄? 아 진짜 족발려 아 족발려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아 진짜 개웃기다 아 진짜 개웃기다 아 실화냐? 아 개웃겨 나 왜 이렇게 못해? 아 이쁘다 나 원래 이 정도면 아니야? 아 진짜 웃기다 뭐 하는 거야? 어? 뭐 하는 건데? 하아 저 사람 먼저 잡자 아 나 왜 자꾸 왜 자꾸 저게 죽지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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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야 심지어 태우팸이야 태우가 뭐야? 몰라 태우팸이 있고 그중에서 태우의 애인인가봐 그 혹시 태우 god 팬지이세요 팬지? 내꺼야! 그니까 자꾸 스쳐서 죽어 내가 그렇게 살살 못하나봐요 지금 팬지 아닌가봐 팬지 아닌가 아 그건 아니에요? 20년 전? 그니까 20년 전의 god는 합리적 출원이지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맞어! 맞지? 아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김태우였는지는 소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하아 그 그룹에서 어떻게 하여 그 사람을 가성비가 내려와 죄송해요 왜 그랬는지 한 줄 소명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아 참 이유가 뭐였나요? 노코멘트 하겠대요 하하하하 약간 그룹마다 메인보컬만 판사람 있거든요 어 죄송하지만 저도 필통에 김태우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? 네 아 야 님들아 솔직히 진짜 아니 어 우주 맵 2 대 1 대 1 하자 그래 그래 방 정말 변경 드디어 오 오케이 갑시다 울지마세요 울지마세요 개 매너 실화냐 우주 맵 이거 처음 봐 이런 맵이 있네 제가 최근에 블랙홀에 상당히 심취했어요 미안해 막 갔어 어 나도 곧 갈 것 같아 어 그 상대성 이론 대박 기다림에 지쳐 구독자들이 따로 방 만드는 사태가 생겨 아 진짜? 아 오케이 그럼 8개 풀게요 지금 옛날 자기들 그거 다 나오는 것 같아 별빛 오기 저것도 약간 팬클럽 이런 것 같은데? 약간? 별빛 어 아 약간 팬클럽 이럴 것 같은데? 아니 그리고 레벨 다 이렇게 달고 저 못해요 유유유하면 우리가 믿을 줄 알아? 어? 지금 1 대 1 때 맞아 우리 빼고? 아깐 아니야 아 이번에도 아니야 아 굉장히 예민해요 저희는 이런 부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굉장히 예민해요 저희만 저희만 팀전 하겠다고요 님들은 다 개인전 하시라고 진짜 아 내가 마감아 왔다 진짜? 에바잖아 진짜 자기는 아이템 있어서 같이 가둬놓고 자기는 살았잖아 와 진짜 아니 자기는 방어막 쓰고 진짜 같이 나 가둬면 어떡해 그래서 없는 사람들 서러워서 살겠나? 어? V4BIN이에요 그래 죄송해요는 말고요 죄송은 금지입니다 예 그런 말을 들으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별빛이 무슨 팬이라고요? 그리고 이거 자기들 반려견 좀 떼고 와봐요 정신없으니까 자꾸 말해 그리고 시킬게 반려견 좀 떼고 와봐요 정신없어 죽겠네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별빛 내가 쳐야 된다 반려견 반려견 좀 떼 놓고 와봐요 정신없어 죽겠네 진짜 별빛 그리고 물뿍선도 다 순정으로 들고 와 어? 왜 뭔데 임영웅 팬클럽이에요? 근데 옛날이라고 했는데 박씨네? 박씨네? 빅스? 빅스가 뭔데? 빅스 있어요 가수에요 빅스 과자 이름 같네요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아 빅스 근데 요즘에 임영웅 팬클럽도 빅스인가 봐 아니 별빛인가 봐 하하하하 나 또 응 했다 하하하하 아니 자기들 반려견 반려모 좀 다 떼봐봐 정신없어 죽겠어 뗄 수 있어? 이제 팡 갈아야지 진짜 정신없어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어려워 그치? 이게 뭐예요? 뭐야?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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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 와 나 하나도 안 먹었어 나 한입만 나 한입만 나 한입만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